생각의 힘을 기르는 알릴레오 북스 오늘 알릴레오 북스 첫 공개의 녹화여서 약간 설렜어요 오늘 다룰 책은요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입니다 저희 함께해 주실 손님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이사이신 천호선님 그리고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진걸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저도 노무현재단 오랜 회원이고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민주주의나 사회경제적 철학을 이어받는 것은 민생경제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사람 고발을 좀 많이 하게 돼가지고 민생경제보다는 고발연구소라는 지적도 받는데 사실 저희들 마음은 오로지 민주주의와 민생경제에 꽂혀 있습니다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언제 하시나 몰라 주말마다 집회장에 나갔어가지고 우리 안진걸님은 촛불집회 때부터 해서 지금도 주말에 광화문에서 집회하시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 참여연대 사무처장 하셨잖아요 별명이 길거리 적폐사력입니다 길거리에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고 이분 별명 제가 알기로 걸림인데 걸림 그런 것도 있었죠 전가요? 굉장히 많은 전직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노무현재단 이사라는 유일한 현직을 갖고 있고요 전직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계시는 노무현시민센터를 설계하고 시공하는 초기 작년 8월까지 노무현시민센터 건립 추진단장을 맡았던 천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때요? 앉아보시니까 괜찮은가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 와 많구나 어때요? 잘 지은 것 같아요? 시진단장이 누구였다고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최초 알릴레오 북스 공개 방송을 하자 했을 때 유시민 작가님이 그러면 시민의 불복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책 이렇게 공개 방송으로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이 글 특히 이 시민의 불복종 이 책에서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제목의 꼭지 얼마 길지도 않아요 그렇죠? 단편 소설 하나 분량밖에 안 되는데 사람마다 소감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위로받고 싶거나 또는 용기를 얻고 싶을 때 격려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글의 문장들을 읽거든요 오늘 공개 녹화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전염시키는 것 이런 목적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대로 했어요 이 책 선정됐다는 얘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대한민국은 시민 불복종을 너무 오랫동안 잘해온 나라다 얼마 전 촛불까지 우린 태어나 보니까 중세사회였고 태어나 보니까 식민지였고 태어나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가 독재시대였고 시민 불복종은 일상적으로 해왔는데 미국 자유로운 나라에서 대단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또 읽어보니까 제가 감옥 하루밖에 안 살았더라고요 저상고에 몇백분의 1 정도 살았는데 그거 가지고 이런 대단한 영감을 얻던 걸 소홀히 보다가 읽어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 개인에게 용기를 주는 책?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만 마음에 드네 저는 우리 노무현재단에서 이 책을 선정해 주셨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께 노무현재단 그리고 유시민 선생님 조준 변호사님이 아예 큰 힘과 용기를 주려고 마음을 먹으셨구나 그래서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도 존 롤스의 책도 번역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회학자가 쓴 시민불복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하다 보면 처음에 시민불복종 또는 직접행동, 비폭력, 저항 이런 거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했는데 요즘 시대 유시민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잘못하면 폭군의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폭군, 폭종을 막으려면 시민들께서 저항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불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제 스스로부터가 먼저 힘이 많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지 좋아요 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책은 여러 꼭지를 모은 책인데요 번역자분이 굉장히 공들여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여러 번 고쳐서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런데 시민의 불복종은 70쪽밖에 안 되고 그 뒤에 돼지 잡는 얘기라든가 꽃단풍 나무에 관한 묘사 이런 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는 시민의 불복종은 읽으시는데 여기서 용기와 격려를 좀 얻으신 다음에 미학적 열정을 마저 채우고 싶으시다면 뒤에 있는 꼭지들을 읽어보시면 정말 기가 막힌 풍경 묘사들이 이어집니다 어떤 문학 작품보다 탁월한 그래서 이게 더 멀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우울하고 왠지 좀 앞날이 막막해 보이고 불안해지는 이게 어디로 가지 지금 이 사회가 그렇게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이런 시민들께서 읽어보시면 이 책에 실린 모든 글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책이요 200년이나 전에 쓰인 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로라는 사람 자체가 1817년생이고 미국 사람이고요 하버드대학을 나왔지만 특이하게 목수로 일을 하면서 월든이라는 호수가에 오두막 짓고 살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대해서 지금 200년 동안 여러 평이 있고 특히나 지금 세상을 바꾼 책 중에 하나로 꼽히기도 하는데 러시아의 문호인 톨스토이가 왜 당신네 미국인들은 돈 많은 사람이나 군인들 말을 듣기만 하고 소로운 말은 안 듣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200년 동안이나 여러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또 간디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 책이 어떤 책이라서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소로우라는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이때가 어느 땐가 제가 조선시대를 딱 보니까 조선시대 순조대예요 정조 다음에 순조 전후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는 정조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이때 두 가지가 뭐냐면 노예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1962년에 이 사람이 죽었는데 63년에 링컨이 노예해방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노예해방을 못 보고 있었던 노예제 시대였고 두 번째는 멕시코 땅을 우리도 대충 알잖아요 전쟁을 유도해서 일으켜서 뺐거나 싸게 사들인 거의 헐값에 사들이는 멕시코 전쟁 이 두 가지의 불의로운 일이 있었던 시대에 원래는 그냥 우리가 TV에서 보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던 사람이 그렇죠? 오래간만에 부두고 치러 나갔다가 잡힌 거예요 왜 잡혔냐면 너 5년인가 6년 동안 인두세를 안 냈다 그러니까 주민세 요즘 주민세 요새 주민세가 만 원이죠 서울 같은 경우는 만 원인데 그걸 5년은 안 냈으니까 한 60만 원 60만 원 안 냈다고 이제 잡혀서 제가 아까 하룻밤 얘기를 드린 게 그거인데 하룻밤 감옥도 아니에요? 경찰서 유치장 유치장 유치장인데 바깥도 다 보여 그런데서 살다 나와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글이다 이런 거죠 배경을 간단하게 그러니까 그분을 한 1년만 징역 살려서도 천년 갈 고전이 나왔지 하룻밤에 하룻밤에 70동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한 1년이나 또는 10년 정도 징역을 살렸으면 앞으로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일으킬 만한 책을 쓰셨을 텐데 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 준 고모로 추정되는 그분이 잘못하신 거야 그래서 고모님이 벌금을 내줘서 이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을 가지고 더 투쟁하려고 했는데 자기를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는데 옳은 일을 중단케 한 친척에 대한 원망도 일부 써져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신념이 강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시민불복증은 시민사회운동이나 또는 사회과학 할 때 아주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환경운동이나 사회운동 하는 분들에게는 성경처럼 이야기 될 정도로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특히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5.18 광주민중항쟁을 봤었잖아요 그때부터 저항의 피나 불복증의 피가 흘렀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이 책이 어떤 이론적 신념적 영향분도 많이 주지 않았나 그래서 더 화제가 된 책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읽으면서 눈여겨본 것은 지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게 핵심이고 주변부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 미국 사회의 메사추세츠주잖아요 이게 월드노스 있던 데가 그런데 이분이 주민세 납부를 거부한 이유가 자기가 낸 세금이 악을 저지르는 데 쓰이기 때문에 나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 내가 만약 세금을 내어서 내가 낸 세금으로 사람을 사서 군인을 만들어서 월급을 줘서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도망친 노예 소유주가 추노 추적해 하는 활동에 메사추세츠주의 예산이 지원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악을 저지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불복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그때 유튜브가 있었으면 유튜브를 했겠죠 우리처럼 그런데 그때는 아직도 남북전쟁도 일어나기 전이니까 라디오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통신수단이 변변치 않고 그리고 정보를 유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한 시대였고 문맥률이 아직도 많이 높았고 이런 시대여서 이렇게 게임분으로서는 달리 뭘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복종 형식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자기가 감옥에 감으로써 이걸 드러내 보이는 이런 걸 하셨던 게 아닐까 이분이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광화문에 모여서 으쌰으쌰도 하고 유튜브 개인 유튜브를 열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전화 녹취해서 대통령이 술집에 가서 먹었다 이런 거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제보도 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처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경찰 수치장의 하룻밤 불과 하룻밤이지만 왜 그런 주민세납부를 거부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 마음의 자세는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하지 않은가 이분의 행동과 생각을 짚어보면 어디까지가 우리에게 지침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겨우 하룻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분을 폄하한 것처럼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약간 변명을 하자면 하세요 변명 그러니까 식민지였고 태어나니까 대한민국이 있었지만 여기는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아직 링컨이 승리하지도 않았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게 거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세상에 뭘 알릴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선택은 굉장히 대단한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상황 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이 양반이 약간 무슨 개인의 주관 직관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고 약간 영성을 강조하는 분이었는데 사회체제 속에서 구속받지 않고 살다가 점점 구속이 생겨나가는데 그 구속에서 자기가 볼 때 너무나 부당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저항해야 되겠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직과 단체를 만드는 것보다 내 개인부터 실행해야 되겠다는 대단한 용기를 낸 것이었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큰 미국의 상황에서 놓고 볼 땐 굉장히 큰 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아주 옛날이기는 하지만 200년 전쯤이지만 최근 대한민국 사례에서도 이런 시민불복종 사례가 몇 개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규모 야간 집회가 있었잖아요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그때 현행 집시법은 야간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집회에 대해서 금지나 허가를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야간에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경찰에서 계속 그래서 잡혀가셨죠 저희 실무진들이 잡혀가더라도 야간에 사실 학생들은 낮에 공부하고 저녁에 집회 나올 거고 특히 우리 직장인들은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집회는 본질적으로 야간에 하는 게 직장인들이나 현대인의 삶의 스타일을 봤을 때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제가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속돼서 기소가 됐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감옥에 가 있었죠 그런데 당시 판사님이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냈습니다 위헌법률심판자청이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위헌 판결이 나와서 지금 야간 집회가 자유롭게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심지어는 야간 집회를 허용하면 밤마다 폭도들이 난리를 피울 거라고 했던 조선일보 지지자들이나 극단 보수 주자들이 요즘 야간 집회에 더 권리를 향유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불복종의 성과는 우리 국민모드에 간다고 합니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산 소고기 집회에서 시작된 그때 변호인이 아마 한 명이 박주민 의원도 변호인이었던 걸로 박주민 변호사님 우리 조수진 변호사님 김남근 변호사님 이관철 변호사님 줄줄이 외우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었죠 근데 그때는 야간 집회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렇게 몸을 던져서 불복종 하신 분들 덕분에 2017년도에 저희가 또 탄핵, 촛불 집회가 계속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럼 갔다 오신 다음에 책 하나 쓰시지 그랬어요? 징거래 불복종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유시민 선생님이나 전호선 선생님처럼 오래 살 생각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판사님께서 뜻하지 않게 풀어주셨어요 유언법률 심판 제책을 하면서 보석으로 풀어줘버린 거예요 더 이상 가둘 이유가 없다 그래갖고 책 쓸 준비를 하고 했는데 갑자기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아니, 소화로우는 하룻밤만에 지금 이거를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저도 그때의 경험으로 대단화 보고 쓰다라는 졸절 하나 쓰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천호선 이사님께서 책권문을 먼저 한번 혹시 오늘 책 가져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몇 쪽이세요? 21쪽인데요 21쪽? 제가 읽고 본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안 읽고 왔는데 사실은 지금 읽은 척하고 앉아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논문을 읽으면 책을 다 읽었다고 해도 됩니다 거의 요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듣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촛불을 해본 사람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봐야죠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가 떠맞을 권리가 있는 나의 유일한 책문은 어떤 때이고 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일이다 이것입니다 딱 이것만 읽으면 전체 안 읽어도 됩니다 어떤 의미로 책권문으로 꼽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정부 때 헌법 개정안이 나왔죠 헌법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읽었다고 또 치고요 보면 대부분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국민은입니다 그때 헌법 개정을 뭐를 하려고 했었냐면 조국 수석이 나와서 발표를 했었는데 국민 말고 사람은이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이 요지가 그거거든요 국민 이전의 인간, 국민 이전의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법 이전의 정의, 그 기준은 개인적 양심의 판단 딱 이걸로 요약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지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때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것은 국민이란 건 국가의 관계에서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 거라면 일단 인간이라면 그가 이민자건, 소수자건, 무국적자건, 난민이건 공이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인간으로 바꾸자는 헌법 개정안이 나왔고 무산이 됐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 얘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나의 관계 이전에 보편적 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었을까 독일 원법 1조가 국민이 아니라 인간을 규정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인간의 존엄성은 절대적이다, 불가침이고 불가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태어나 보니까 국민성부터 강조가 되면 국가주의에 동원되고 또 통치의 대상, 객체로 전락하는 역사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삶과 사회의 주인이고 그다음에 국가의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독일 사회도 그런 헌법을 채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쏘로우는 이미 독일이 그런 헌법을 만들기 전부터 그걸 깨달았던 위대한 선각자 중에 한 명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문장을 꼽았었거든요 저도 꼽았거든요 세 명 다 봉투로 꼽았는데요 저한테 하려고 특별히 전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일 멋있어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책들을 여러 차례 거듭 읽다 보면 여기에 나오는 문장들이 자기께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써먹게 되거든요 제가 이 문장을 언제 써먹었냐 하면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그 문장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제가 전에 jtbc 직원처럼 여러 군데 프로에 나갈 때였는데 밤샘 토론이라고 있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쟁이 벌어졌을 때 제가 거기 나갔거든요 나가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역사교육의 목표는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 만들기다라고 국가를 위한 국민을 만드는 것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역사교육의 목적이다 역사교육의 목표는 자발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 만들기다 그게 피히테라는 철학자가 쓴 책에 원래 나오고 나치의 교육관이에요 그게 전체주의 제가 이제 그날 토론 나가면서 그쪽 진영의 논리를 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다 오늘은 나도 색깔론을 들고 나가리라 역색깔론 그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이북에서 하는 짓인데 북한이 그렇게 좋으세요? 아 왜 김일성이 하는 걸 아세요? 왜 김정일이 하는 걸 아세요? 이렇게 했더니 통쾌하더라고 오 그러고 오 너무 좋네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썼던 말이 저보고 국가를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국가를 위해서 살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고 그냥 살려고 왔어요 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편의 조전혁 전 의원이 격하게 동의를 하면서 저도 민족중흥의 사명 따위를 가지고 온 사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썼던 이 말들이 사실은 이 문장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할 때는 사실 어느 책에서 그걸 가져왔는지 의식을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읽다 보니까 그래 이 문장이었어 그래서 책권문으로 보냈더니 우리 제작진에서 천호선 이사한테 줘버리고 난 딴 거 하래 그러면 우리는 먼저 국민이기 전에 인간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맞다 이 말은 어떠한 법이 정의를 담고 있지 못할 때 그에 대해서 나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그 당시 쏘로우가 나는 불복종하겠다 그것은 맞다라고 한 건데 이게 근데 국가가 있고 사실은 준법을 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지 우리나라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라는 것을 쏘로우는 무엇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걸 어겨도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걸까요 쏘로우 시절에는 노예제도가 너무나 충격적인 반인간적인 제도잖아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또 식민지로 만들고 영토를 빼앗는 것에 대한 충격으로 그 정부 전부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근데 현대사회의 불복종은 저도 그 문제를 많이 고민했는데 굉장히 사회가 복잡 다단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부나 지자체 심지어 동네에서는 주민센터 치안센터 그 다음에 무슨 복지관 이런 각종 정부기구들의 기능을 존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바마스가 말한 걸 사용하면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라고 그러더니 현대사회의 발언자상을 거기서는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보장이 된다면 자율적으로 법이 탈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토론에서 만든 법이고 공동체라면 거기에 참여하고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현대 시민들도 상당히 그 부분까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전면적 불복종이 아니라 다만 그런 공동체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공동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존경이나 존중 그다음에 의무를 수행하지만 부분적으로 야간의 집회를 정말 절박히 세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선거법 위헌 판결이 또 우리 민변 참여연대 등의 활동에서 나왔거든요 후보자들은 온갖 이상한 이야기를 다 해도 제어가 안 되지만 유권자들이 그것을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일명인 윤석열, 김건이를 수사하라는 피켓 들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기소가 됐는데 다행히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 피켓팅이나 현수막은 합헌이다 그걸 처벌한 건 유연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많이 불법으로 처벌 안 받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이야기 듣다 보니 헌법재판소가 좋은 일도 많이 하네요 네. 그게 이제 김호준 공장장 안진걸 피고인 등이 기소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데 이제 법을 얼마나 어기고 다니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상이 시민불복정이시네요 아니 그래서 일상이 아니라 대부분은 시민 공동체의 어떤 룰을 존중하게 노력하지만 도저히 우리 소로시대와는 달리 어떤 부분적으로 너무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게 법이나 제도나 거기에 대한 불복정은 지금도 오히려 공동체를 풍성하게 해주는 미덕이 아닌가 그래서 공동체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시민들의 권리나 자유가 더욱 신장되는 그래서 저는 부분적 불복정은 여전히 유해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글 보면 나는 인두세는 안 냈지만 도로세를 내지 않으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나는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 질 나쁜 피통치자가 되려는 욕구를 갖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 역시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가치 있다고 내 양심이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은 지킨다 그런데 내 양심의 기준에 비춰봐도 이건 너무 부당하다라는 것을 나는 저항하겠다 물론 이 사람이 그렇다고 꼭 도로세를 냈는지는 납세증명서를 제가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거기서 어떤 팁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썰렁한 농담을 하시다니 도로세 납부 영수증 이건 너무 나갔고요 아까 조수진 변호사가 이 책이 뒤에 톨스토이 마틴 루터킹 간디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문장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기르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일이다 이걸 주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면 간디 같은 경우는 식민통치를 했잖아요 영국이 그 영국 식민통치라는 불이한 질서 영국인들이 만들어놓은 법 이거를 존중하지 않은 거죠 왜 존중하지 않았냐면 민족 자결이라는 정의에 대한 요구가 더 중대한 거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톨스토이도 마찬가지 때 제정 러시아 시절이잖아요 톨스토이가 그러니까 농로제도가 있을 때예요 톨스토이 선생님이 이 문제 때문에 인간 불평등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하세요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운동도 답이 아니다 짜르 체제는 전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명백하다 도저히 해법이 없으니까 결국 종교로 갔거든요 톨스토이는 만년에 그리고 마틴 루터킹은 노예 제도는 끝났지만 이른바 짐크로우법이라고 해서 1870년대 이후에 약 100여 년간 구축되었던 그 각종 공적인 차별 공개적인 흑백 차별을 제도화한 법률들이 한 무더기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존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부당한 법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 쏘로의 시민불복종이 이렇게 감동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 보면서 이분이 영향을 미친 사람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많구나 해서 제가 좋아하는 20세기 신학자 중에 라인홀트 니부어라는 미국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개인은 도덕적인데 왜 사회는 이렇게 부도덕한가라는 테마를 탐구해서 여기 보면 아까 읽으신 뒤에 보면 단체에는 양심이 없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맞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리부어가 정확하게 인간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양심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부어의 명제는 뭐였냐면 한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다 그러나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선은 뭐냐 정의다 그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집단에게는 이타적인 행동을 요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많이 보던 문장인데 신학자 리부의 책에 나오는 그 문장들이 바로 여기서 가지를 친 거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실 20세기의 그런 휴머니스트들 또는 진보주의자들 어떤 종교인들 해방운동가들 이런 분들의 책을 보다 보면 이 소로의 이 짧은 글에 있는 작은 표현들이 곳곳에서 다른 새로운 가지를 쳐가지고 이렇게 뻗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우리 유시민 전 이사님의 저랑 무슨 같은 정치적 조직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우회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성공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때 저희 슬로건 기억났어요? 그때 슬로건이 뭐였냐면 시민은 자유롭게 국가는 정의롭게 네 저 슬로 영향이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유명한 항소이유서 쓰셨잖아요 그것도 혹시 여기서 영향 받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캡처해왔는데 그때는 이 책 안 읽었을 때예요 그만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거죠 근데 거의 똑같은 말이 있어요 유시민의 항소이유서 중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써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학생 때 내가 왜 법을 어겨서 이 자리에 있는지 판사 당신에게 설명을 하겠소 라고 하면서 그랬고 내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성당 다니냐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정무신논자인데 그 당시에 그러면 이런 생각을 이미 하셨어요? 나는 법을 어겨도 된다 왜냐하면 나는 정의의 기초에서 행동했기 때문이다 사실은 각주를 붙일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지학순 주교님의 강론집 정의가 강물처럼 나오는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유시민 선생님께서 대한민국의 쏘루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사진 보면 좀 닮았어요 함께 읽으면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1960년대가 가지는 의미는 몹시 각별합니다 여성운동 민주주의 자유 혁명 시민불복종 현대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온갖 어젠다가 탄생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시기를 세계사적으로 집중 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인문학자 김경집 선생의 진격의 10년 1960년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이 폭발적이었던 에너지가 여전히 시대를 추동하는 힘으로써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비록 우리나라는 직접 6,8혁명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 세계혁명이 가져온 변화는 꾸준히 이 현대사회 전체를 추동하고 있고 우리도 그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1960년대를 돌아보는 것 신당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 양심이 기준이거든요 무엇이 정의냐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뭐냐 해서 개인적 양심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당시 이제 흑인노예제도를 찬성했던 사람 많았죠 찬성했던 사람도 내 양심상 그런데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롤스는 이걸 좀 발전시켜요 앞의 얘기 두 개 다 맞는데 개인의 양심보다는 다수의 정의감이 좀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왕이면 법을 어기는 건 맨 처음부터 하지 말고 처음에 좀 공개적인 청원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세 번째는 폭력은 좀 쓰지 않고 비폭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이제 롤스가 시민불복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한나 아르헨트가 악의 평범성을 보면 처음에 쓴 한나 아르헨트는 나치의 아이희만 재판에 대한 얘기를 쓴 사람이죠 그 사람은 거기서 전화가서 개인적 저항이 아니라 시민들의 연대 자발적 결사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조금 발전시키긴 합니다 발전시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에는 개인의 양심이라는 게 항상 살아있다는 것들은 저희가 역시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롤스 몰라도 한국 사람들은 잘만 해 제가 법률가로서 오늘 오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지금 23쪽에 보면 이런 얘기 있거든요 다수의 입법자 정치가 변호사 목사 그리고 관리 등이 23쪽에 하단입니다 이거 읽고 제가 되게 좀 찔렸어요 다수의 법률가들이 주로 자신의 머리를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도덕적인 변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뿐만 아니라 악마도 함께 섬기게 된다 그러니까 법을 법이라고 정해놓으면 그게 악법이라도 내가 다 집행해야지 하다 보면 악마도 같이 섬긴다는 건데 제가 이제 변론 활동하면서 이런 고민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이 잘못됐을 때 예를 들어서 악법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 얘기하셨던 야간에 모두 퇴근해서 촛불 집회를 평화적으로 하겠다는데 야간에 나오지 마라 나오면 폭도다 지금은 너무 당연한데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선언하기 전까지는 야간에 모여서 집회를 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이런 법이 있을 때 법률가로서 저는 세 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그냥 지킨다 두 번째는 지키면서 개정운동을 한다 이제 제가 선택한 저의 스탠스는 이겁니다 지키면서 정말 이러면서 그 대신에 저는 시민단체 가서 열심히 개정운동을 하겠다라는 건데 세 번째로 어긴다라는 선택지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걸림은 어겨가지고 어기는 거 전문 항상 어기는 거 공익별로는 받으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제가 처음에 어떻게 배웠냐면 99년도에 참연대를 하는 시민단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시민 선생님도 만나고 박원순 변호사님도 만났는데 2000년도에 아마 기억하시면 대규모 낙선운동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있었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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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선거법은 황당하게 시민단체는 낙선운동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밤새 회의를 하더라고요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분도 있었어요 법을 근데 그때 당시에 대다수 분들이 이번에 한번 대규모 불복종을 해서 아니 정말 나쁜 사람을 낙선시키자는 말을 못하는 게 어떻게 민주국가냐 해서 당시에 또 이분들이 기소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디제이 대통령이 참 대단하다는 게 너무 자기야 생각해도 그 법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선거법을 개재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선거법상 낙선운동이 허용이 됩니다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조순 변호사는 법률가이기 때문에 훨씬 저는 이제 법률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깊으실 것 같아요 기존의 어떤 법에 대한 어떤 존중 저는 또 그런 마음도 존중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떤 법적 족쇄가 있다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광주항쟁도 봤고 6월대항쟁도 봤고 또 우리가 일제시대에 우리 독립운동 다 불법이었잖아요 그걸 보고 잘한 저희로서는 일단은 어기면서 고쳐 나가자 그게 더 효과적이다 아니 제가 무조건 옳다는 건 아닙니다 멋있네요 그게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일상적으로 불법을 하자는 의미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무조건 어기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법이 우리 헌법이 그러니까 더 큰 법이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 자유 평등 정의 이런 것들을 기본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그럼 어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1980년대 저희 이런 슬로건 있었죠 다 기억하지만 악법은 어겨서 고치자라는 게 그때 이제 3대 악법이 대개 그게 이제 죄명이셨던 분들이 많은데 집시법 그다음에 노동관계법 제3자계 입금지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이것들 일부러 어겨서 고치자라는 생각들이 지배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때 제기됐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80년대 때 현대자동차 파업 현장에 가서 악법은 법이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게 정당의 당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게 탄핵이 됐지만 탄핵의 사유가 됐지만 결국 그게 부정돼서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도 항상 악법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살면 힘들어 좀 그런데 저는 거기서 아까 롤스의 롤스의 조언을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강경한 방법 처음부터 그냥 안 지키는 것부터 하는데 롤스의 얘기는 약간 정당성과 전략의 면에서 약간 지혜를 주는 거 아닌가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하고 다수의 공감을 얻고 최후적 수단으로 그걸 쓰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을 어기는 어떠한 법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항하는 권리 그것이 권리다라고 배운 것 같은데 우리 헌법에도 그게 들어가 있나요 명문으로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저항권이라는 거는 사실 그게 뭐 법에 있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보호되는 게 아니고 그냥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기면 인정받는 거고 못 이기면 인정 못 받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저항권과 시민분복종을 좀 나눠서 보는 시각도 있는데 머리 아픈 얘기인데 저는 우리 헌법 전문의 4.19 혁명의 정시를 계승하고 아 그거 있죠 실제로 5.18 광주민중항쟁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이 저항권을 아마 최초로 명문화했을 겁니다 헌법에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또 시민단체들도 동시에 당시 견안을 발표했거든요 민변이나 참연대 그 개헌안에 보면 저항권 그다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안전권 국민의 그리고 생존권이나 기본권이 대폭 강화된 개헌안이 우리 사회도 발표됐는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민의힘당이 반대해서 결국 논의도 못 했는데 저항권은 우리 헌법 전문의에도 일단 임시정부하고 4.19 의거를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당시 다 불법 지배에 대한 저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헌법 정신이 우리 법에도 들어와 있는 거네요 우리 헌법 정신에도 들어와 있는 거네요 대법원 판례에도 이미 들어가 있고 개헌하면 반대 저항권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맥락에서 보면 저는 요즘 되게 세태가 마음에 좀 안 들어요 툭하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미디어에 나와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법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날 법치주의 타령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또 정의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걸 길러서 이걸 실현하려고 하면 법이 가로막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처럼 이렇게 지키면서 싸우기도 하고 안 지키면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여튼 권력 가진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입만 열면 법과 원칙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법치주의 얘기하고 그 법이 정의로운지 지금 정의롭게 법을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라는 게 제 생각에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 다 그렇게 나오는데 법치라는 것은 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법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인치 사람이 맘대로 자의적인 통치를 하던 시대에서 공개되고 확정되고 모두에게 알려진 법에 따라서 지위고하 성별 재산 그런 걸 다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이 법이 지배하도록 한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그런데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원래 법 잘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안 지키면 잡아가니까 그런데 법을 안 지켜도 안 잡혀가는 사람들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법치주의는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 법을 집행하는 자 권력을 행사하는 자를 구속하는 원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보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아예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법을 자기들한테는 적용 안 하고 자기들은 아무 원칙도 없이 살면서 나보고만 법과 원칙을 지키래 이렇게 부하가 치밀거든요 법률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영혼 없는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라야 되고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먼저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진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책꼽문 진짜 잘 고르셨습니다 이어서 유시민 작가님 책꼽문 한번 들어볼까요? 뭐 꼽으셨어요? 아까 그거를 내가 1번으로 했는데 밀렸고요 2번으로 꼽은 거를 하라고 제작진에서 저한테 줬어요 이것도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몇 쪽인가요? 38쪽에 38쪽에 있는 문장인데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세상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려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좋든 나쁘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이다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어떤 일만 하면 된다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떤 나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온 거지 자기가 이 세상을 더 좋은 것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세우고 살고 싶으면 그리 살면 돼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되고요 그런데 하여튼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안에서 아까 천호선 이사님이 양심 문제에서 각자 우리가 보기에는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자기 양심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문제는 논리적으로는 칸트 선생님이 해결을 다 해주셨거든요 칸트 선생님의 도덕법 정언명령 1, 2를 보면 첫 번째는 스스로 세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고프면 빵을 훔친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거를 칸트 선생님은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어떤 준칙으로 행동하게 되면 누구나 다 마음에 끄름찍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안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정언명령 2번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기가 엄청 어려운데 이 2번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그냥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역시 생물학적 정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타인을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면 자기 마음속에 꺼리낌이 생겨요 인간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양심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볼 때 명확하게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준칙에 따라 행동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새벽에 술 마시고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느 동의되었건 어느 동의되었건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와인을 만찬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한 잔 이상은 안 드셨어요 대통령 재임 시절 내내 안 드셨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더 많이 드실 수 있는 분인데 국군 통수권자하고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자야만 하는 시간을 빼고는 정신이 혼미하면 안 된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현직이 되고 나서까지도 그렇게 술 먹는 장면이 자주 목격되고 미팅만 하면 회의만 하면 소주 한잔 합시다 그러고 오늘은 술이 없어서 유감이지만 이렇게 말을 하고 새벽에 어디 술집에서 목격되고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준칙이에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양심에 관해서 그냥 상대주의적으로 맡겨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건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 위에서 내가 뭘 할지를 어떤 규범이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 매이지 말고 자기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쏘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세상과 관계를 맺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 방식대로 맺어 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본인이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나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좋든 나쁘든 살기 위해서 하나의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시민으로서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한 게 사실 저는 지금 유시민 작가님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도 있지만 저는 행동하지 않는 시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또 들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일이라는 게 아마 어떤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느꼈거든요 그 시민이 불복종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일일이 어떻게 다 불복종을 하나 그럼 껀껀히 잡혀갈 텐데 그럼 뭐 계속 징역에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아까 말씀 받으셨지 그런데 누군가 하나씩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불복종을 추철하게 한다면 저는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시민 속에 이미 민주주의 속에 시민이란 말도 들어있고 이미 참여란 말도 들어있지만 이걸 다시 강조하시면서 끝에 진보의 미래인가 담겨져 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모든 시민들이 아니 다수의 시민들이 물론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면 민주주의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뒤로 가니까 시민의 힘을 키워보자 이런 말씀하셨고 그것이 묘비명예도 있고 유운으로 남아있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 민주주의 최후의 보로 이 말씀이랑 연결되는 맥락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역시 노무현 재단 이사님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다로 이 책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제가 뭘 고민했냐면 그러면 쏘러오는 신자유주의자인가 작은 정부라는 게 복지도 하지 말고 사람을 그냥 생긴 대로 냅두자는 건가 이렇게 좀 저는 다른 걸 잘 못 봐서 그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 첫 문장을 보고 그런데 다 읽고 나서 생각이 든 건 아 그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 자체를 줄이자 뭐 복지도 하지 말고 그냥 냅둬라 이런 얘기가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차원 권력과 인간의 자유라는 면에서 볼 때 인간의 자유를 정부가 부당한 권력으로 제한하지 마라 그럴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놔두는 작은 정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민주정부가 가장 좋은 정부다 이런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현대사우로 하면 작은 정부는 유용하진 않잖아요 복잡 다단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유능하고 유용한 정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바머스가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의 자율적인 법적 공동체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율이나 강제나 권리침해가 아니라 각각의 개개인은 자유롭고 사회적으로는 평등하고 공정한 최후를 받는 국민들이 법을 만들 때 우리가 공론장 민주주의나 참여자들 통해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고 못 지키고 악보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만 사회통치 규범으로서 운영 규범으로서의 룰 법률이라는 것은 서로 합의를 해주고 근데 그것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상생하고 공존하는 이런 하바머스가 저는 이 말을 현대적으로 정부를 무조건 축소할 것이 아니라 좋은 정부 자율권 평등한 시민들을 존중하는 좋은 정부로 이렇게 새롭게 이론을 냈고 그게 최근에 이제 전세계 시민운동이 하바머스를 굉장히 이론적으로 많이 그래서 배우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안진걸 소장님의 책 본문 또 한번 들어볼까요? 뭘 꼽으셨나요? 저는 이제 20페이지에 20페이지에 그러나 시민이 한 사람으로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무정부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과 달리 지금 당장 정부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지금 당장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각 사람들은 자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를 불명히 밝혀야 된다 바로 그것이 보다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뽑았습니다 소로 생애를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무정부주의자에 가까운 면도 있지만 굉장히 현실적 개혁가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정부가 예를 들면 도로를 뚫고 치안하는 기능은 존중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그 정부가 국민들이 합의하고 요구하는 것만 하되 나쁜 짓 하지 않는 정부를 개선시켜 나겠다는 현실적 개혁주의자의 면모도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이걸 채권문으로 꼽으신다고 하니까 약간 의외에요 보다 나은 정부를 요구한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저는 약간 정부가 이렇게 하는 활동 자체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런 걸 좀 꼽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같은 상식적인 정부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더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각인은 각 사람들은 자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분명히 밝혀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뭐 적은 데서는 25% 많은 데서는 32% 정도 시민들이 존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를 그리고 적은 데는 65% 많은 데는 70% 이상의 국민들이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 정부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밝혀도 매주 매주 여론조사로 밝혀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소로우 선생님이 오늘날 한국에 2020년도에 와있으면 이 말을 쓴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말이 통하는 조금만 상실했는 정부에게는 이렇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아나키즘이 주는 해방감도 있지만 아나키즘이 주는 공동체 어떤 질서의 붕괴로 약자들이 더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치안 같은 게 없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나키즘은 상당히 논쟁적인 사상 아닙니까 근데 본인은 아마 어쨌든 미국 독립혁명위에 생긴 정부에 대해서 무정부주의까지는 안 나갔던 것 같아요 하나씩 더 그러니까 노예제를 폐지해주고 멕시코 전쟁한테 안 하는 정부를 바랬던 것 같은 표현이어서 그런 배경이 배경된 저기 반영됐을 생각하는데 저는 소로우 선생님이 만약에 한국에 지금 왔다 그러면 이런 정부는 당장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말마다 퇴진 집회에 매일 매주 나가시는 아마 올드북 호스파에서 살았던 것처럼 과음광장에서 텐트 치고 살았을 뿐입니다 아 소로우 선생님께서 태진해라고 물론 소로우 선생님이 사실은 이 책군문에서 저는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렇다면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복종해야 될 대상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제가 아까 롤스 얘기 롤스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시민 불복종을 하는 건 좋은데 좀 단계를 지켜서 공개적으로 하다가 최후에 불복종하자 그랬는데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롤스가 쓴 표현인데 거의 정의로운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의 정의롭지 않은 정부에서는 바로 센 방법으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말 집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면에서 다른데 저는 이 소로의 글에서 안징글 사장님이 뽑아오신 이 문장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정부를 요구하고 있고 지금 시민들은 아니 뭐 퇴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꼭 퇴진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퇴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제발 말 좀 듣고 좀 더 잘하시오 좀 더 낮게 정부를 운영하시오 라는 뜻도 저는 같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대통령과 정부를 존경할 수 있게 좀 해라 라는 소망도 들어 있고요 동시에 너무 상황이 답답하니까 좀 치유받고 싶어서 그 광장에 나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이제 일이 이렇게 된 과정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와는 매우 다른 게 그때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라고 제도를 가동하라고 요구하는 집회였어요 지금은 사실은 탄핵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윤 대통령 물러나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제가 곰곰 생각을 해보면 탄핵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탄핵 공부를 두 번이나 했잖아요 2004년도에 한 번 하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또 한 번 했죠 두 번 공부하면 원래 반복 학습하면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탄핵을 하려면 법률 위반이나 명확한 헌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된다는 거 국민 여론이 또 압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국회 보고 권한을 행사해서 탄핵을 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해봤자 탄핵할 수 있는 의결정적수가 안 돼요 국민의힘 일부가 동조하지 않는 한은 탄핵이 불가능하니까 현실성도 없는 거죠 퇴진운동을 위한 변명을 하지만 여기 집회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때 양심에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너무 이르지 않을까 나랑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냥 보수라고 반대하는 건 아닐까 질문을 해봤을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준이 너무 많고 너무 못해 라는 것도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양심에 물어본 거죠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을까 달라질 수 있을까 개선 가능성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저는 퇴진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양심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 공장에 나가서 제가 정확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표현했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쁜 짓을 하고 사고를 치고 예를 들면 말로는 서민 예산 한다면서 민생 예산 싹둑싹둑 갖고 부자대기업 재벌대기업만 돕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길걸로 나오게 된 것인데 공장장이 퇴진 실제 안 되잖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날카롭게 맞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국회에도 움직일 수 있을 거고 특히 지금은 퇴진이 설령 안 된다 하더라도 제발 나쁜 짓이라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마음으로 절박이 나옵니다 제가 답을 했습니다 퇴진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탄핵을 말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유심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그건 국회가 언젠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할 것 같지는 않으니 오히려 시민 주권자들이 퇴진을 이야기하되 거기 이 퇴진은 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당장 타전할 분도 있지만 아마 다수가 최근에 백낙청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퇴진을 주권자들이 곤유하자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두 분의 이야기가 저희들 고민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퇴진 곤유운동이라고 보면 맞으실 거 같아요 나아질까는 하나도 없으니까 제 책꼬문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유훈이신 시민의 생각과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노사모의 탄생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등등 시민 참여 부분하고 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가져왔어요 68쪽 하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여러 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권력과 권위는 인간의 힘 개인의 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그에 맞는 대접을 국가가 해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쏘로우는 세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시에 멕시코 전쟁을 일으킨 미국에 대해서 불복종을 한 거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참여정부 출범에 여러 시민들 나오시고 관여했던 것도 사실은 시민 참여로 더 좋은 정부 더 나은 정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셨고 또 만들기 위해서 나서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읽으면서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와 닿았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아까 좀 전에도 중간에도 한번 천호선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시민불복종하고 시민참여하고가 좀 연관이 있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뿌리가 같은 거겠죠 노무현 대통령도 아까 말씀드린 악법 80년대 악법 어겨서 고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고요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고 시민이 지도자가 됩시다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시민불복종이 소극적인 의미의 거부투쟁이었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시민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라는 동력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이제 그 뒤에 문장 보면 저는 이 문장이 좀 마음에 들었는데 바로 연이어지는데 네 나는 마침내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고 개인을 한 이웃으로 존경할 수 있는 국가를 상상하는 즐거움을 가져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민주주의 속에 시민 참여 다 들어있는 건데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걸 강조하셨을까 물론 당신이 노사모라고 상징되는 그리고 국민참여 경선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정부 이름도 참여정부였어요 저는 그때 조금 낯설었어요 참여는 하나의 방식 아닐까 그냥 국민의 정부 국민정부 또는 민주정부 이러면 좋은데 굳이 왜 참여정부라고 이름을 질까 처음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는데 왜 그 이름을 정부의 이름으로 쓰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 전 촛불에 나갔었는데 5년 전 촛불에 슬로건이 그거였잖아요 이게 나라냐라는 거였는데 집회에서 이게 나라냐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나라를 꿈꾸어 보면 어떨까라는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정부 좋은 국가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력을 끌어내보면 어떨까 이런 나라를 이런 제목을 갖고 해보면 어떨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결국엔 시민이 상상하고 좋은 상상을 해서 그만큼 행동을 하면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낙관적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민불복종의 생각과 이 시민 참여 속에 맥락이 흐르면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그런 그래서 바로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같이 꿈꾸어 보자 이런 제안을 하신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박수 한번 불복종 전문 불복종 전문가께서도 이거 하실 말 있으면 있을 것 같아요 참여와 불복종 네 참여연대 출신이시잖아요 아 예 참여연대 나닐 때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를 해가지고 우와 우리 형제됐다 참여됐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중간에 저희들도 뭐 비판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이 너무 그리운 요즘입니다 근데 저는 시민 참여나 시민불복종은 둘 다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이 있어야지 불복종에까지 다다를 수도 있고 한편 또 역으로 생각하면 소극적 불복종에서 거대한 조직된 힘으로 나아가는 것은 또 시민 참여 영역이어서 무엇이 먼저라고 말하기 어려운 둘 다 서로를 이끌어내는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탄핵은 좀 신중해야 된다 태진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쨌든 제도 정치에 대한 최선의 존중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로 이해를 해요 그리고 태진이 섣부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도 저는 무조건 존중합니다 왜냐면 아직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들의 마음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견딜 사람들은 또 외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는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할 거고 6개월 지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비판 또는 소극적 비판이나 소극적 규탄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민 참여 영역이잖아요 근데 와 6개월 지나고 7개월 됐는데도 오 저 사람들이 말한 게 맞네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네 그러면 이제 시민 참여에 좀 더 적극적 형태로 직접 행동 그리고 뭐 불복종으로서의 이 정부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거의 무정부 상태고 아나키즌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노미도 좋아해요 규범이 없어요 뒤늦게 시민 참여에 조금 더 적극적 형태로 불복종이나 태진운동 대열에 태진 권유대열에 나오셔도 된다 같이 가자 결국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조변이 꼽은 책 꼰무는 좀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180년 전에 쓴 글이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쏘로우 선생이 지금 살아서 글을 쓴다면 똑같은 아이디어를 훨씬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이게 이제 1840년대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 형태의 정부가 민주정부였어요 민주정부가 미국밖에 없었어요 사실상 유럽은 나폴레옹 전쟁 끝나고 나서 군주제를 회귀해가지고 1848년 혁명이 날 때까지 공화정이 하나도 없었고요 영국 빼고는 영국이 입헌 군주제 있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반동의 시기가 와서 1870년 무렵까지 또 거의 다 왕정복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민주주의 민주정부를 가진 나라 안정적인 민주정부를 가지고 있던 나라는 입헌 군주제를 한 영국하고 그 다음에 미국 공화제를 한 미국 이 두 나라 빼고는 좀 규모 있는 나라 중에 민주주의를 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미국 민주주의가 앞서 있었지만 오늘날의 이 시대에 비하면 되게 원시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소로는 그때를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표현해 둔 거거든요 이 소로가 이 글을 쓰고 나서 몇 십 년이 지나고 나서 영국하고 독일 쪽에서 최초의 복지국가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은 다 복지국가로 이행했거나 이행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소로가 한 의심 마지막 단계의 진보일까라는 의심은 맞죠 마지막 단계가 아닌 거예요 그 뒷 단계로 복지국가 단계가 다시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권리를 인정하고 조직화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을까 많이 나아왔죠 지금 엄청나게 진전됐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민주주의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잘한다 얘기가 트럼프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이 미국보다 더 우월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비하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좀 그런 대통령을 뽑아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해 왔다고 보고요 개인을 그때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제가 지금은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개인이 여기 책에 보면 majority of one 그러니까 혼자서 다수파가 되는 거 이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긴 시간으로 보면 아무도 읽지 않았던 이 글이 180년이 지나는 동안 잊혀지지 않고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지금 이 소로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의 힘이 굉장히 커진 사회에요 저는 이 소로우가 했던 이 얘기들이 많이 실현됐다고 봐요 지금까지 천호선 이사님 안진골 소장님 그리고 127분의 시민분들 모시고요 헨리 데이비 소로우의 시민의 불복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우셨어요? 네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있고 같이 웃으니까 좋네요 유시민 작가님 말씀 너무 재밌거든요 우리끼리 매번 빵빵 터졌는데 같이 이기니까 너무 좋은 거 같습니다 출연진들 소감 짤막하게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분부터 말씀하시겠어요? 아 예 사실 저도 오늘 오신 127명의 우리 선량한 이후 시민들과 함께 그 자리에 같이 앉아서 늘 응원하고 지켜보고 좋아하던 천호선 전 대표님 유시민 작가님 만나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여기 제가 앉아있는 건데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감동적인 자리면서 또 많이 배우고 깨닫는 자리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우리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좀 더 좋은 정부 좀 더 좋은 사회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오늘 더 다짐하는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심지어 저희들의 이야기로 힐링과 위로도 받으셨다면 좀 더 같은 평범한 의식이지만 어차피 좀 더 책임감 있게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됐습니다 기회 되시면 광화문도 한번 나와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다 시민 불복적은 백년 뒤 천 년 뒤에도 필요할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그 정신을 더 발전시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심센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신 분들이 이런 얘기 하세요 우리 집이 생긴 것 같다 그런 느낌이셨나요 더 나가면요 시민의 집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도 이제 시민 활동들이 더 커지고 조직화되고 시민의 힘을 키우려면 근거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노무현 시민 민주주의 진보 정치 영향 리더십 이 모든 게 다 관련된 키워드인데 노무현 재단은 여기서 이루어질 프로그램 중에 일부만 제공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뜻대로 시민이 시민을 이끌고 시민이 시민을 조직하는 그런 근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집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여기서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수업들을 오시는 게 아니 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끼리 서로 제안하고 작은 실천 작은 공부 제안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분들의 시민의 힘을 믿고 되는 곳이고 여기는 단지 그것에 판만 벌려드리고 공간만 제공하는 곳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는 나가서 여길 내 집이다 생각하시면서 더 많은 동료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지가 되어주시는 게 노무현의 뜻을 바르게 이어가는 길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첫 공개방송인데 앞으로 특별한 날에는 우리 집도 있으니까 이런 공개 녹화 같은 것들을 가끔씩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너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여기는 여러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활용해서 서로 간에 정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들 한번 생각하셔서 여기 시민센터의 공간을 활용해 보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네 박수 박수 다음 주는요 고 조영래 변호사의 책 전태일 평전 그리고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를 읽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열사께서 분신하신 52주기인가요 네 그래서 그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분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최근에 중대재해법 또 각종 그 사건 사고 산업재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전태일 열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오늘의 재해석 이런 것도 좀 시도해보고요 네 가명으로 그 평전을 쓴 분이 고 조영래 변호사세요 네 그래서 이 조영래라는 분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의 매우 흥미롭고 감동적인 삶과 죽음을 또 한 주 네 그분에 관한 글 모음집을 보면서 살펴보고요 어찌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자꾸 돌아보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좋은 삶이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일환으로 11월을 맞이하여 책 두 권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와우 네 여러분들 책 미리 보시고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